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라는 재료하고 이 콘크리트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만든 구조입니다.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영어로 레인프러스트 콘크리트에서 레인프러스트 R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RC구조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근이라는 재료는 우리가 잡아당기는데 견디는 매우 강하죠. 그래서 얘는 인장력에서 우리가 첫째 시간 때 배웠던 인장력에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인장력 부담을 철근이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해서 인장력을 철근이 부담하고 콘크리트는 누른 힘, 압축력입니다. 압축력. 누른 힘을 우리가 압축력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합성해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라멘 구조라고 칭해요. 라멘 구조.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는 의예요. 그러면 라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인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직 부재인 기둥이 4개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있고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를 우리가 포라고 합니다. 포. 그래서 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포. 수평 부재가 이런 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평 부재를 보라고 해요. 이것을 포. 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슬래버 바닥판이 필요하죠. 슬래버. 이 슬래버를 우리가 바닥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뼈대가 이렇게 구성된 구조를 라멘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라멘 구조는 우리가 골조 구조라고도 표현합니다. 골조 구조 이렇게 표현한 것이 라멘 구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초창기 아파트가 이거예요. 옛날 주공에서 지었던 그래서 이제 벽은 벽돌로 쌓았던 형태의 아파트가 라멘 구조예요. 그리고 이 라멘 구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고층을 질 때는 불리해요. 지진이 흔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벽식 구조가 들어오는데 내력벽 구조가 도입이 됩니다. 자 이 내력벽 구조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는 전담벽이라고 썼었어요. 전담벽 구조. 최근에는 우리가 내력벽 구조라는 용어를 말했어요. 원래 전담벽이라는 것은 자 이 수평하중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전담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력벽 구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력벽 구조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이 벽지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즉, 아파트 빼대가 철근, 콘크리트, 이 벽지하고 자 이 바닥판으로만 구성되고 이 벽지하고 이 슬랩은 바닥판 이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둥과 벽이 없는 거예요. 기둥하고 보가 벽은 있고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보. 이것을 설계를 안 하는 것이 내력벽 구조예요. 그러면 하중을 수직하중이나 수평하중을 이 벽이 전담벽, 이 벽체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력벽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들고 그래서 이것을 벽식구조 이렇게 칭하죠. 벽식구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걸 벽식구조 또는 내력벽 구조 최근의 용어는 이걸로 많이 써요. 그 전에는 뭐 벽식구조, 전담벽식구조 이렇게 칭했는데 최근에는 내력벽 구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근 콩크리티 구조의 성립 이후에서 나오죠. 왜 성립이 되게 됐냐. 그래서 먼저 1번에 철근과 온도에 의한 선평창 개수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선평창 개수 선평창 개수라고도 하고 열평창 개수라고도 칭해요. 개수. 개수는 수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평창 개수라는 것은 자, 무엇이냐. 거기 66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리 하단에 나오죠. 거기 해놨어요. 물체의 길이가 온도 1도씩 상승할 때 신장과 원래의 길이 비해놨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재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원래의 길이가 요마탄 길이에요. 그런데 온도가 1도씩 상승했을 때 얘가 늘어났을까 합니까? 실제 길이는 요마탄인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약간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신장 늘어난 비닐이고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장 늘어났냐. 이거 신장 늘어난 비율. 이거죠. 이 비율을 수치하시기 위해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는 비를 나타낸 거다. 쉽게 선평창 개수, 열평창 개수라는 것은 쉽게 온도가 상승했을 때 늘어나는 거다. 비조 쉽게 원래에 대해서 늘어난 비율,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그것을 수치하시기 위해 선평창 개수예요. 자, 그러면 선평창 개수.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는가는 율이 되겠죠. 그래서 선평창율 또는 열평창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수치하시기 위해 선평창 개수예요. 그런데 이거의 반대의 개념은 수축 개수죠. 줄어드는 비율은 수축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늘어나는 비율은 선평창 개수, 열평창 개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재료인 철근하고 콘크리트 줄의 두 개의 재료를 합성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때 여름에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겨울에 줄 때 같이 줄어야지만 둘이 일치해야 되겠죠. 만약에 철근은 많이 늘어났는데 콘크리트가 여름에 적게 늘어나면 균열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평창 개수, 열평창 개수, 수축 개수가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거의 같다, 비슷하다, 비슷하다라고 쓸 수도 있고 동일하다 이런 문장만 같으면 돼요. 유사하다 등등 많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평창 개수는, 열평창 개수는 여름에 온도가 올라갈 때 늘어나는 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같다,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용어 정리에 탄성 개수라는 게 나오죠. 탄성 개수. 그러면 이 탄성 개수는 탄성 개수를 이렇게 설명해놨죠. 재축 방향의 응력도와 세로 변형도의 비를 나타내는 것. 자, 쉽게 이겁니다. 자, 이런 부재 재료가 있으니 재가 있다는, 부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축 방향은, 자, 보시다. 길이 방향을 재축이라고 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재축의 개념이 바로 있거든요. 축은 어떤 재료가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재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재료가 있을 때 자, 이 도면의 중심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해요. 이 도면의 중심을 이걸 도심이라고 하고 여기도 도면의 중심이 있죠. 이게 도심이에요. 그러면 도면의 중심을 도심이에요. 이 도심과 도심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이 선이 축이에요. 그걸 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축, 이 부재, 재의, 부재를 재라고 하죠. 재의 축. 그것이 이 방향을 재축 방향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면 재축 방향은 길이 방향을 재축 방향이라고 이렇게 칭하면 되죠. 그러면 재축 방향의 응력, 그러면 내부의 응력이 생기겠죠. 그거의 도, 도는 그림 도자예요. 도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아당겼다 가정합시다. 인장력을 가해요. 인장력을 갑니다. 그럼 내부의 인장응력이 생기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거의 세로 방향의 이걸로 변형도로 나타냈다는 거죠. 여기에 세로 방향의 변형도, 비를 나타낸 거죠. 이 변형도 이거 변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재축 방향의 응력도 하고 이것을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무줄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세로 방향의 변형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콘크리트 같은 제품은 잡아당김 반대 방향이 많이 안 줄겠죠. 딱 균열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분필의 예를 드려드렸잖아요. 분필을 가지고 분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그러면 이 반대로 많이 줄어드는 것이 탄성 개수가 좋은 거죠. 그런데 그냥 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은 탄성 개수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탄성 개수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다릅니다. 철근이 커요. 탄성 개수는 철근이 큽니다. 동일하면 안 돼요. 재료가 달라지면 탄성 개수는 달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무줄 같은 경우는 탄성 개수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입니다. 일반적인 면 같은 건 탄성 개수가 좀 줄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판 이런 건 탄성 개수가 좋잖아요. 그래서 탄성 개수는 재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알칼리센 콘크리트가 철근의 녹성을 방지합니다. 원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라는 것은 재료가 재료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넣는다. 기본 재료가 이것을 물로 비빔하거든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이 콘크리트에는 이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이 H2O 물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시멘트가 결합제잖아요. 이 골제 모래나 자갈을 결합시켜주는 결합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시멘트하고 물하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거죠. 수화 반응이 생겨요. 또는 반응이라고 되고 또는 수화 작용이라고 쓸 수 있어요. 물하고의 화학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화 작용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가 엉결 경화가 발생이 돼요. 엉결 경화 그러면 엉결은 초기 작용이에요. 초기 작용 엉결이라는 것은 초기 작용이에요. 반응의 초기 작용에서 쉽게 엉키는 작용을 엉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엉키는 겨우 형상에 엉키는 작용 이것을 엉결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두부를 만들 때 맞죠? 간수를 넣어서 엉키 때 두부 엉키죠. 그 상태는 엉결이고 그리고 이제 단단한 두부를 만들게 해서 어떻게 모아놓고 꽉 눌려서 강도가 생기죠. 거기 경화 그래서 경화라는 것은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예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거 이것을 경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화 그러면 수화반응에서 응결 경화가 진행이 돼서 우리가 되는데 이때 수화반응에서 이 콘크리트의 성분이 수화반응에서 바로 수산화 칼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이 형성이 돼요. 이때 수산화 칼슘이 바로 뭔가만 pH가 12에서 13 정도가 되는 강 알칼 성을 띄고 pH 7이 중성이잖아요. 그럼 7보다 크면 알칼 성이죠. 강 알칼 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강 알칼 성을 띄고 그래서 이 강 알칼 성인 수산화 칼슘 성분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철근의 부식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량에 교각에 붕괴되지 물속에 철근 녹슬 그래서 철근이 녹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화 반응에서 강 알칼 성을 띄게 되면 철근을 녹슬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3번에 나오죠. 부착 강도가 비교적 커죠. 부착 그래서 이제 이 부착 여기는 사실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부착이 돼서 철근이 안 뽑히도록 해줘야 되죠. 미끌리지 미끌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작용을 우리가 보통 부착력이라고 하고 그걸 강도로 나타낸 것을 보통 부착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리는 잘 부착 부착 능력이 좋아가지고 일체식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근 해체가 어렵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일체식 구조죠. 그래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잘 붙어있어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철근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포크랭이가 두두둑 두드리거나 폭파공법 서가에 파괴하는 거죠. 돈 많이 드는 거 그죠. 자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 보시면 4번에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내구 내하적이 되죠. 원래 철근은 이거잖아요. 철근의 이제 단점이 이거죠. 철근의 단점은 녹슬잖아요. 녹슬기 쉽고요. 대기중의 방침은 녹슬기 쉽죠. 그리고 고열에 약해요. 그런 단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콘크리트가 피복을 해줌으로써 내구 내구라는 것은 원래 내구성에서 출발한 거죠. 내구성 자 내구성은 쉽게 이걸 이게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이나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구성이에요. 이게 수면 긴 것이 내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변형으로 철근 녹슬지 않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구성 그래서 내구 철근을 콘크리트가 피복을 해준 것으로 내구적인 건물이죠. 그리고 내하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하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피복을 해준 것으로 철근을 내하적으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 내하적인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불이 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불 나면 철거해요. 아파트 한 호수 몇 호에 불 났다고 해서 아파트 다 철거 안 하잖아요. 맞죠? 내구 내하적인 구조물이 되니까 간단히 수순을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아파트 한 동에 불 한 번 났다고 철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하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5번의 탄성 개수는 개념 알면 돼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탄성 개수는 다르다. 이 개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7페이지 콘크리트 중성화 나와요. 중성화는 이겁니다. 콘크리트는 원래 수산화 칼슘 성분으로서 강알카리성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계속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죠. 나이 들수록 노화가 돼가죠. 그겁니다. 쉽게 콘크리트가 이제 오랜 세월을 흘러서 노화된 것이 중성화 되려본데요. 그러면 원래 콘크리트는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띄요. 이겁니다. 이 성분이 자 공기 중에 탄산 가스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탄산 가스 CO2 하고 반응을 하는 게 두 개가 이 수산화 칼슘 성분하고 이 탄산 가스가 반응을 하면서 이 콘크리트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뭘로 바뀌는가 탄산 칼슘 탄산 칼슘 C CO3 로 바뀌는 이 탄산 칼슘 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산 칼슘 에 자 pH 는 8.5 에서 10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탄산 칼슘 으로 바뀌는 거 강 알칼리 성분을 상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바뀌는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 하락 해요. 콘크리트 중성 하 또는 탄산 하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남성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 호르몬이 강하기 때문에 근육도 생기고 성격 공격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할머니가 할머니 하고 생각 할아버지 할머니 젊었을 때는 남성이 남성 그런데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면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더 강해지죠. 그래서 할머니가 약간 남성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강해지고 할아버지는 약해지죠. 그것을 우리가 중성화 이렇게 보시면 돼. 탄산화 칼슘화 된다고 탄산화 이렇게도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0일 이상이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박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콘크리트의 탄산가스가 자꾸 얘하고 반응하면서 얘가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콘크리트의 수산화 칼슘 탄산칼슘으로 바뀌니까 pH가 10일 이상을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매입된 철근이 녹슬 강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탄산화 탄산칼슘으로 안 바뀌면요. 철근 콘크리트 수명은 계속 이걸 유지하면 수명이 무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도 이거죠. 세포 분유하면서 세포가 줄어들지 않으면 주름살이 생기지 않고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포 분유하면서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죠? 이제 주름도 생기고 세포가 노화되어 가는 거죠. 그것처럼 콘크리트도 바뀐다는 게 성분이.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취합니다. 콘크리트가 중성화 탄산화되면 철근이 부식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다.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성화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콘크리트 중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철근공원 구조의 장단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때 단점에서 보면 자체 중량이 무겁다. 자중이 전체 90에서 95% 되나죠. 그래서 쉽게 아파트가 있을 때 뼈대 무게가 대부분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된다는 거다. 여러분들의 집에 소파나 가구 이런 거 많이 들여놨죠. 그거는 일부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체 중량의 자중이 어느 정도 철근공원 그 있다 자중은 보통 이 정도 됩니다. 2.4톤 돼요. 1,2백 메다가 물문배 2.4배 이 정도 됩니다. 물은 1000kg 이잖아요. 많이 나가요. 중량이 이것이 특징이 되는 거다. 간단히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만 철근 콘크리트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71페이지 콘크리트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